가수 조정민 계절의 여왕 봄이 와서 그런 걸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설렘이 가득한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같은, 또 따스한 봄바람 같은 그녀죠. 가수 조정민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었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그때 혼자 끙끙 앓았던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참한 여자입니다. 막 속스러워해. 요즘 조정민 씨가 바쁘신 이유가 아무래도 현역방에서 보여주신 활약 덕분이지 않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조정민의 재발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인기 좀 실감하고 계시죠? 정말 실감 많이 해요.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제 노래 제목으로 저를 얘기를 해요. 조정민 씨다라고 얘기 안 하고 평행선 이렇게 얘기하거나 피아노 이번 현역과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각인이 확실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현역과왕에서 받은 신곡 럭키로 팬분들을 만나 뵌다고 했는데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박 예감이 있습니다. 럭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럭키는 제가 가사를 같이 썼어요. 정말요? 처음에 받은 가사는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럭키는 내 인생에 대한 얘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너무 기분 좋은 오늘 기분 기적이 올 것만 같아 하늘에 손 키스를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요 하면서 오늘 풍겨지는 오늘 행운의 그 여신의 기운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무도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L 표시를 하고 손으로 L 하고 럭키럭키 기다려... 세븐이 되는 거야. 럭키 세븐 럭키 세븐 기다려요 이렇게 하는 거야. 럭키럭키 럭키럭키 기다려요 이거 맞나요? 맞아요. 럭키럭키 기다려요 이게 맞나요? 맞아요. 가슴을 잘 도네 웨이브를 좀 돌려봤어요. 소식적이에요. 돌려봤습니다. 소식적이에요. 럭키를 일곱 글자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행운 가득한 노래 너무 완벽하다. 행운 가득한 노래 많은 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노래 진짜 대박 예감이 대박 냄새가 나요. 나죠. 난다니까요. 지난해 6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어요. 저는 가수잖아요. 그렇죠. 목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직접적으로 성대와 붙어있는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제가 가장이잖아요. K장녀에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거운 상황인데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때 혼자 끙끙 앓았던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어머님께도 말씀을 안 드렸다고 네. 맞아요.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워낙에 좀 저보다 좀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엄마니까. 저 딸이니까. 네. 그래서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좀 오버해서 생각하시니까 그게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나중에 다 해버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비밀로 했는데 수술 직전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가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많이 놀랐죠. 또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또 남잖아요. 회복하는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언제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목소리는 점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 2개월 뒤부터는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됐고 걱정보다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갑성사나움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엄청 쪄요. 오 네. 살이 좀 많이 쪄요. 그래서 엄청 계속 배고프고 그게 참 힘들어요. 수술 후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이 좀 변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되게 소중해졌어요. 무대가. 그냥 재밌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생 부모가 같이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가족끼리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남동생 둘이 있거든요. 네네. 하나.. 바로 밑에 동생은 매니저 일을 하고 네네. 그 밑에 동생은 가수 일을 해요. 차에 있는 시간도 되게 많고 저희는 댄서들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옷 갈아입고 막 이러기가 좀 불편한 상황도 있을 텐데 동생이니까 뒤돌아 이러면서 그냥 입기도 하고 되게 편해요. 동생분들에게 혹시 영상 편지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동생들아 안녕 항상 누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나의 아픔, 어려움 다 알고 너무나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멋지게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좋은 일 많이 많이 만들어보자. 화이팅! 많은 남성 팬분들이 가장 조정민 씨에게 궁금해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거예요?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죠. 왜 없겠어요? 있는데 저는 만약 연애랑 결혼과 일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면 일인 거예요. 아직은 조정민으로서 나의 커리어를 더 올려놓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라서 결혼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될지 않을까 연애랑 결혼은 40대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상형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여전히 이상형은 대화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외모보다는 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이상형이 나타났다 그러면 조정민 씨는 직진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무조건 직진이에요. 멋있다. 저는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진짜요? 저는 좀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못하면 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신 분이 너무 완벽한 분이 또 직진하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심장이 나만 하질 않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참한 여자입니다. 네. 막 쑥스러워요. 너무 전 그 남자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수로서 대중 앞에 서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 저는 지금 댄스곡도 되게 많이 했고 네. 그리고 피아노 치는 무대도 많이 했어요. 네. 피아노 치는 무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계속 만들어야겠다.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팬으로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치고 끝내볼까요? 네. 럭키럭키에 기다려요 화이팅! 나 잘 때려놓지 않아요 럭키럭키에 기다려요 눈물 짓던 눈물 짓던 Aqurians 눈물 짓던